오늘은 냠냠 소리를 듣고 싶어요 냠냠 소리를 듣고 싶어요 네 그러면 냠냠 소리를 한 후에 다음 곡을 한 번 소개해드릴게요 와우!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같이 박수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냠냠! 누구보다 제일 멋이었대 포동포동한 내 회장 이제부터 미라클 꼬양 와우! 너무 좋아 고마워! 고마워!